아니 근데 너무 멀리 가는거 아냐 이거 지금 무슨 자연인 체험 뭐 어디서 했라고 아니 구독자도 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멀리 가서 말이야 야생을 찍어야지 야생을 우리 동네도 산 있고 바다 있는데 뭐 이렇게 강원도까지 양동 터널 전사장 그게 말이야 야생은 뭐니 뭐니 해도 강원도야 강원 대한민국에선 강원도지 쫙쫙쫙 강원도가서 찍으면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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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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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터져 어 이거 뭐예요 이게 바깥에 여름에 이것만 해고 이걸 안 했어 이건 지금 그 사례 다 해야 되잖아 아니 작업 없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여기서 작업이 아니지 여기까지 또 조금 누르지 쉰다가 온다며 응 아 이거 작업이 아니죠 이건 아니 이거 지금 다 하자고 야 이건 금방 해 이거는 여름에 해 여름에 지금은 추워서 아 지금 추워서 하는 거야 추워서 아니 저거 저걸 어떻게 다 해 금방 해 근데 오빠는 불만 때문에 그럼 있어요 네 응 지금 하면 겨울에 변질이 좀 돼 안 돼지 변질되고 아우 저거 우리 당장 오늘 밤에 추워서 안 돼 거기서 할 것도 아니잖아 거기서 아니 거기서 먹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긴 하지 아니 이거 요거 말이 안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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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갖고 여기 여기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거는 사다리 작업도 알고 하면 돼 안상 돼 있으면 말 안 보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 끼우기만 돼 불만 돼 잘 떠나야지 야 난 불만 뗄게 응 그래 난 저 천막 저런 거 소질이 없어 난 자연인 안 할 거야 도시인이야 난 원래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다고 음 나 자연인 안 해도 좋아 용산이래요 응 그리고 용산에서 태어나고 오리동에서 계속 다 서울이야 난 난 자연인 아니야 소시인이야 아 여기 구멍 났네 밑에 불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불이 안 붙었지 아유 에이 이거 버려야 돼 끝났어 인생에 그러니까 불이 지금 계속 지금 불 불 떼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샌 거야 응 아이 지금 2시간째 불을 떼는데 지금 에이 진짜 봐 저거 한 10cm 정도 불이 보여 이건 버려야 돼 아 아 에이 그것도 모르고 이거 한 이거는 고철로 버리고 하나 사야지 계속 나무를 떼는데 지금 계속 꺼지는 거야 지금 이것도 소시네 아 짜증나 아 이것도 안된다 이러면 이건 고철로 안녕 아니 불을 내가 지금 2시간째 떼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꺼져 그것도 모르고 아유 그것만 빤 거 안 났으면 짜증나라 진짜 다리도 안 다쳤지 택시 없나 왜 이 시간에 병원에 있겠어 이 시골에 아니 병원이 아니라 집에 가야지 아니 버스 끊겼나 아니 땅코나 손에 갔다가 거기다 운제놓고 나보고 불을 떼라고 이거 진짜 쫑겨 훈련시키는 거네 이게 숙행 안 맞으면 불을 벌때 이제 아 몰라 몰라 나 하상이버 아 아 확실히 조심해 지금 진짜 근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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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 뭐가 깨끗해 여기 건더기가 있구만 아 거기는 고기가 안 들어가 고기 세게 누르지 마 아니 아니 파봤어 내가 칼로 근데 아니 홈을 팠어 근데 괜찮아 물론 얘를 좀 닦아야지 어딘가 닦았다니까 물로 닦고 그건 안 닦았지 그건 저 안에 있었는데 아 더러워서 정말 나 못살겠네 이거 아 이거 말고 뭐 아니 가만히 있으면 한번 닦으라니까 비계로 아니야 다 닦았어 아니 비계 칼로 이렇게 작아서 비계 안 먹잖아 왜 이렇게 야 얘 좀 한번 줘봐요 종이 아니 이거 불에다 소독을 하라니까 줘봐 그렇지 아유 불은 안 돼 아유 줘봐요 아유 이거도 깨끗한 거 아니야 뭘 할 줄 알아야지 깨끗한 사람들이 담가버리게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놓은 거야 원래 불에다 이렇게 그럼 소독이 되잖아 아 아 물을 착찼는데 이쪽 비울어서 그런가 아 진짜 맛있다 물이 들어와서 물이 금방 말라요 그 그걸 가지고 어째가 개수보다 낫지 짜증나 자 맛있게 먹는 방법은 말이에요 응 이거 김치 이거 이거 이거를 갖다가 입고 이곳에 국가ves, 새우를 넣고 잘 이은 고기를 하나 잡아서 나도 이곳에 놓고 새우젓을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earthquake 식빵, 빼내 마요네즈 부분은 짜서 빵 먹으면 된다는 것이 많네요 나한테 얘기해봐요 나는 내 집이 있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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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도 맛있어 고기는 진짜 맛있네요 김치도 넣어요. 간맞게 김치도 넣어요. 나온거는 먹어야지. 이거 따지면 한 끼밖에 없잖아. 아, 진경제영씨. 아, 저 김치도 돈을 안 써요. 그렇다. 그렇다. 이 유튜브의 길이 힘든거야 이게. 아, 사는게 다 그렇고 싶어. 세상에 쉬운게 어딨어. 아, 전세상 힘내. 내가 선배로써 얘기하는데 유튜브 선배로써. 아무래도. 이제 촬영을 어떻게 할거냐, 녹음을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컨셉이 중요하다고. 아, 컨셉?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갈거냐, 코믹으로 갈거냐, 일상으로 갈거냐 이런거에 대해서 내가 세편을 찍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꽉 찼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좀 누르면 어떨까? 아, 지금 중요한 얘기하잖아 지금. 나한테 항상 조언을 구하고. 아까 불 떼는것도 봤잖아. 불 탁하니까 불 팍 뜨잖아. 그 솥이 빵꾸 안아가지고 내가 힘들었지. 내가 잘한다니까. 내 욕하지말고. 나 힘들었던 사람이야. 고생많이 한 사람이야. 이건 누가 뿌렸는지 맛있네. 사온거지? 그냥. 떼온거. 이거 뭐야. 또 이거 죽을 만들어놨어. 그냥 맛있려면 됐고. 죽인데. 사람 먹는건 봤어요? 깨줄라그래요? 아니, 삼겹살을 왜 이렇게 해놨어? 아, 이거 뭐 먹어. 내장국 넣어버렸어. 그냥. 이쪽이었잖아. 맛있다. 맛있다.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바삭한 그 맛인데 삼겹살. 그치? 이제는 바삭한 맛을 기대하기는 그렇고. 어, 또 볼게요. 봐봐. 안볼때봐. 안볼때봐. 안볼때봐야지. 아니, 이거. 아, 이거. 깨이박 됐네. 깨이박 됐네. 깨이박. 아니요. 불은 어떻게 할래? 여기다 데우게. 아니, 내가 먹어봐. 삼겹살을 빼던거야. 아니, 구운구름도 그만 없어져. 아니, 사실은. 삼겹살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국이 왜 생겼냐. 아, 이런 인물이래요. 국물을 넣어갖고 생긴게 국이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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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옮겨세요. 고기는. 오로지. 세종대왕님만 먹던거고. 나머지 평민들은. 얘 진짜 큰일했네. 이렇게 불하고 뭔데. 불하고 뭔데. 어떻게 고기를 다 구워줬을까. 아, 불하고 뭔데가 아니라. 내 삼겹살을 어떻게 할거냐고. 아니, 그냥. 국물이 금방 줄어. 줄고. 내 사줄게 또. 아, 해산물 어때요? 사장님. 아니, 왜 삼겹살에 물을 붓냐고. 왜. 어휴. 아, 여러 명 먹으려고 그랬대. 이게. 이게 해장국의 원조야. 해장국 같아. 내가. 저번에도 내한테 얘기해야 돼. 그랬다면서. 잡숴봐. 한번 먹으면 계속 살라 그래. 내가 이래서 안올라 그랬어. 아, 이상하더라고. 냄새나더라고. 어, 잡숴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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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늘 뭐 먹을거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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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여기 진짜 얼어 죽겠다. 어휴. 사골. 사골. 쓰레기 된장. 혹은. 쓰레기. 묵국. 혹은. 육개상. 야. 뒷바구 걸어있어. 와. 무섭다. 아니 그 저. 언제 불 때서. 저 얼음 녹여가지고. 밥해가지고. 밥을 먹냐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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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저께 뭐. 손사장님 연합회 회장님 됐다고. 턱 쏜대매. 에? 그냥 그걸로 때우자고. 턱 쏘고. 그럴까? 응. 여기 뭐 좋아 여기. 여기. 한우가 맛있는게 있는데. 아. 한우 좋지 한우. 그럼 한우로 갑시다. 아휴. 나 한우 못먹으면 지. 3년도 더 된거 같애. 아휴. 그럼 가봅시다. 여기 저. 이 내장에 기름 한번 칠해봅시다. 아. 콜콜콜. 아휴. 이따로 이따로 가. 아휴. 아휴. 근데 이쯤 있었는데. 어디갔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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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진짜 먹기는 먹는거야? 아휴. 기다려봐요. 어휴. 길이 막혔네. 이러다 또 라면 먹는거 아닌가? 아휴. 이거 어디서. 돈장면인데. 아휴. 아휴. 저기 한번 올라가보고. 이봐. 길 없잖아 이거. 아휴. 없잖아. 어휴. 어휴. 왜지. 에? 없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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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아휴. 아휴. 아니 물이. 물이 없으면은. 생수를 하다가. 좀 하자고 그러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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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 정말 내가. 이물로 라며 끓인다고? 하휴. 내가 진짜. 당워도 눈이 깨끗해. 쟤는 나라 이름도 먹고. 미치겠다. 정말. 세 개를 끓이겠다. 아휴. 된장.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아니 그래도 그 저. 불어 터진 비빔면 잘 드시네. 에? 아니 불어 터진 비빔면 잘 드셔. 배고프니까 그냥 뭐. 유통기한 제한한 것도 다 먹는구만. 아휴. 아휴. 아니 기본적으로 라면은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녜? 아휴. 전쟁 나면. 아휴. 아휴.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어. 이거. 뭐 개야? 하모요. 우리 개 안 키우잖아. 아휴. 먹는 거 같고. 아휴. 그러지지 마. 이게 뭐야. 개밥이지. 아휴. 이거 먹어보면 맛있어. 이게 다. 짖지 말고 주세요. 일단 먹어봐. 아휴. 아휴. 진짜 미치겠다. 아휴. 아니 살다 자꾸 진짜 삶아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마지막에 볶음밥이네. 하모. 시시하다. 아휴. 진짜 개밥 만들네. 아휴. 진짜 개밥 만들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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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아휴. 아휴. 거 봐. 맛있잖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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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잖아. 아휴. 아휴. 짜증나네. 아휴. 개밥이 뭐예요. 사료. 저 빵꾸나는 소스는 어디에 쓸 데 없죠? 꼬무상 갖다줘야지 병하고 같이 오르고 한 번 더 넣지 너무 다 넣지 보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